상대방인 공중전화 박스 그 크기의 부스 안에서 환자가 들어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는 부스 밖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직접 접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부스 안에는 UV램프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강력한 음압 모터가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진료가 마치게 되면 소독과 방역을 하고 충분한 시간 환기를 거친 후에 다시 새로운 환자가 진료부스에 입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